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빠니까 말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야 지금 산다라박씨 피부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매끄러워 어려울 때랑 변한 게 없네 잘 될 거 같아 파우더 오 지금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티가 안 난다 피부가...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어! 갑자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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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은 처음이시죠? 네네 당연히 처음이죠 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회식 때 한 1년 전인가?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강타랑 그때 소문으로는 본인 하시던 프로그램 회식을 안 가고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아 뭐 과거니까 인사를 정해야 될 것 같아 응 우리의 좀 고유의 인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아 우린 약간 나는 90년에 살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미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키워주세요 우리의 인사가 필요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키워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미미샵 안녕하세요 미미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키워주세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걸로 갑시다 유리도 본 지 얼마 안 됐고 진경이도 또 날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대하기가 이렇게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 다라 씨는 다라 씨 아 저희 무분이 친해지기 바래요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분이 대하실까 손으로 무분이 대하실까 손으로 안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눈 많이 마주쳤는데 아니요 빨갱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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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켰다가 눈 마주쳐볼까요? 네 뭐 데이트 프로그램이요? 아니 친해지길 바래요 친해지길 바래요 갑자기 아 아 아니 왜 갑자기 친해지라는 거야 불편해지라는 거야 그대로 하자는 거죠 왜 갑자기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아 할게요 저희 10초 10초 진지하게 10초 빨리 해냈어요 둘 자 1 2 3 2 2 3 2 3 2 3 2 어색하지 않지? 너무 편해요 지금 말도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될까요?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달아는 되게 편하게 보는데 편해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나이 먹고 편해졌어요 나는 하하하하 그건 무슨 맹이에요 아 지금 억지로 오신 거죠 아 지금 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권영득씨 맞으시죠 영득씨 영득씨 영... 돈씨? 영득씨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달아쌤이랑은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네 처음에 회사에서 친해지고 항상 연습실에 같이 있었죠 매일로 저도 데뷔 때고 이 친구들도 완전 갓 스무 살 막 그럴 때 정말 부모님보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보냈을 거잖아요 네 그쵸 맨날 봤는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달아 연애사나 이런 것도 잘 되게 비밀이 많이 없겠네 근데 달아는 진짜 없어요 누구도 이 형으로만 지금 진짜 약간 너무 안 만나는 느낌이다 아 이거 좀 걱정하긴 했었어요 요즘은 너무 안 만나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옛날에는 그 뭐야 트윈이 형 뭐지 연애 금지령 떨어졌을 때는 맞아요 정말 뭐 이래도 되나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맨날 아이돌 다 금지령 내려요 다 근데 만나잖아 다 만나더만요 근데 저는 너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알았죠 한달아 박씨의 절친 네 분과 함께합니다 2018년 무려 17년만에 재결합한 전선의 그룹 HOT의 영어 랩 담당 엔터 아카데미 포차 사업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순수한 달아가 박나래랑 친해져서 이상한 물들까봐 감시하려 왔다는 진정한 엑소 오빠 진짜 진정하다 달아가 오늘 제일 재미없는 친구로 픽한 건 전혀 모르는 눈치 꽝 이라지요 사수 토니아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달아씨와 제가 이렇게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기대할게요 폭로할 거 많이 있나요? 폭로할 거요? 달아야 돼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재미있는 친구들이다 센스가 만점이다 너무 유쾌하다 너무 재밌다 토니오빠 빼고 토니오빠 빼고 라고 했어요 아니 저렇게 행노잼인 오빠는 왜 불렀어요? 왜? 그래 왜 불렀어요? 왜? 왜 불렀어요? 아니 그 행노잼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토니오빠가 너무 그냥 저하고 비슷하세요 진짜로 약간 순수하시고 너무 귀여우시고 그냥 왜 그렇다는 거죠? 코디가 다른 거? 달아는 웃긴다 그냥 왜 그렇다는 거죠? 코디가 다른 거? 잠깐만요 달아는 웃기다고요? 네 그럼 토니는? 안 웃긴데? 아니 오빠는 따뜻해요 오빠는 진짜 따뜻해요 그래도 사람마다 코드가 부르잖아요 24년 차인데 김숙이 계급 코드 또 박나라씨 계급 코드는 정말 다른데 너무 웃기거든요 난 토니오빠가 가끔 웃긴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달아는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낼 친구다 라고 달아씨의 매력을 엄청나게 많이 어필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 이상의 것을 해낼 친구다? 굉장히 저는 좀 판타지가 있었어요 어떤 판타지가? 어떤 투애니원 시절의 무대에서의 가수로서의 카리스마와 그런 무게감이 있었는데 방송을 딱 하면서 그냥 수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거친 언어들이 있는데 거친 언어? 그런 게 있어? 뭔지 알죠? 전혀 사실 산다라는 입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어가 가끔 이렇게 퇴워놨을 때 진짜? 뭐지? 아까 예를 들으면 꽁으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말이 굉장히 저 예의바른 톤 안에 갑자기 쑥 섞여 있어요 맞아 정말 훈훈한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 번 더 많이 써요 한 번 들어 볼게요 산다라부터 토니오빠를 어찌나 아끼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토니오빠는 호그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제가 홍보한테 홍보 이야 진짜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너도 야 지금 변한 게 맞네요 지금 변한 게 맞아요 많이 컸어요 지금 내가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호그가 아닌거죠? 호그 호그 아닌거죠? 호그 아닌거죠? 호그 나 아마 좋은 뜻인 것 같았어요 네 날 부르고? 네 좋은 호 좋은 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실 인정은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달아에게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 너무 호그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약간 호분하기 보다 항상 뭐가 좀 이렇게 절벽 끝에 서있는 아이 같은 느낌이라 아 절벽까지 네 잡아주고 싶은 느낌인데 많이 잡아 아이 잡고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착하고 이렇게 막 그러시니까 제가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절벽에 서있는데 토니오빠가 나와 오빠가 들고 서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있는거야 서로 뭐 한번 떠나봐 서로 잘 닦게 돼서 이러고 잡고 있는거네 참 근데 우리 산다라가 토니의 선편지에 네네 감동한 적이 어 선편지요 오빠? 그러면 선편지를 잘 많이 써주시지 않고 특히 또 오빠들은 잘 안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뭐였나요? 마음이 있었던거 아니야? 생일이라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원래 선편지를 좀 자주 쓰세요 아니면 사실 제가 선편지는 전혀 안 써요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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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프라이빗한 편지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진 않았는데 방송이 다 됐나봐요 이거라도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뭘 없었지? 하트하는 다라에게 네 사랑하는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는 다라에게 사랑하는 다라에게 사랑하는 다라에게 세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다라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어머머머머 토니오빠가 어머머머 이 정도면 거의 연애편지 아닙니까? 아니 정말 제가 사랑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플라토닉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저희 황구씨가 지금 화가 난 적이 있었대요 토니씨가 산다라씨의 주사를 보고 황구씨를 오해해서 엄청 화가 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그때 잠깐 화가 났어요 생각하면서 시간 지났을 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가 술을 이렇게 주사가 있는 건 아닌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그 술 뚜껑을 눈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게 로망이었어요 술 마시지 않겠지? 술 먹고 셀카 이거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거 먹어 이거 이거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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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때까지 해요 이거 뿌 뿌 뿌 뿌 뿌 2단 콤보 대박 근데 우리가 또 노는 날 얘가 이제 숙기가 와가지고 얘가 눈을 뚜껑 붙였더니 다 같이 웃은 거야 다 웃자마자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얘한테 이런 거 좀 시키지마 맞아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맞아 나 아니고 저요? 저요? 아 우리 안성생이 엄청 막히네 왜 그랬어요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시켰다고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너무 산타지가 크다 보니까 우리 다라가 그럴 리 없다 다라 때문에 다라가 눈에다 할 리가 없다 이건 누군가 강요한 것이다 어? 알겠습니다 제일 오빠답게 역시 뭐 든든하게 이런 얘기 해 주세요 황거한테 연애 못 한다고 매일 혼난데 오빠한테 주잘듯이 잘 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답답해 답답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오빠가 젊었을 때나 뭐 50대 때는 좀 연애를 잘했고 많이 있었을 거 가만히 있어도 좀 붙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나세요 네 근데 오빠가 근데 좀 겁이 많아서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 어 그러더니 좀 사람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사친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이미 다 다른분이 낚아채간다고 얘기하고 싶어 맞아요 그러다가 다라랑 의심을 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빠는 여사친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오빠가 이렇게 스윗하게 했을 때 다라가 받아치는 게 하하하 이렇게 받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내가 했을 때 오빠가 그 토크를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따라 하는 거는 제가 지켜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더 확신이 더 들어야 됩니다 서로 이제 이게 확신한 것이 아닌 거에 대한 그 기간인 거지 사실 뭐 그쵸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시간 그 말은 맞죠 확 꽂혀서 만난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독직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토니안 씨 지금 우리 다라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다라 씨요? 어? 최초 공개하자 시원하게 지켜보는 여자 중에 하나다 지켜보는 여자 중에 하나다 지켜보는 여자 중에 하나다 처음부터 딱 그냥 여사친이다 우리는 전혀 이성관계랑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굳이 굳이 계속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지 황보씨 지켜보고 있습니까? 황보씨요? 네 재하 씨 대단한 거 달라요 재하 씨 지켜보고 있어요? 재하 씨요? 여기서 갑자기 황보씨 지켜보고 있습니까? 겐까 제가 말 쓴게 아 배와 설레 어어어 신랜다 우리가 뭐라한 게 맞았어 바바바바밤 그냥 자 started 이들의 선택은 토니 Barcel 조립제 아이콘 departments 10초 어쩔? TEAH гл tijd 한복 입고 그것도 외급 ہے 이거 나간다 자 갈게요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여기까지. 저는 느꼈어요. 허니안이 말을 하도록 하고. 눈으로 말을 하도록 하고. 내 마음 알겠니? 혹시라도 다라 씨의 마음도 여기셨습니까? 다라는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눈빛에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다라랑 지금 이게 이렇게 막 어색한. 근데 진짜 입꼬리가 여기 있어요. 아니다. 근육이 텐션이 달라졌어요. 우리 또 안서바르게 기쁜 모습 보니까 참 내가 기쁘네.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다라의 어떤 이상형이나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지켜본다면 더 지켜볼 거예요? 아니면 오케이하면 오케이이냐? 아니 뭐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너 잘한다. 제가 엠씨네요. 야 언제까지 지켜버리면 거기 맨날 껴 있니? 맞아. 오빠 우리 농락했어. 농락한 거예요. 그러면 다라 씨가 만약이라도. 이건 만약이에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만약에. 다라 씨가 토니안 씨한테 오케이. 만나볼 의향이 있다. 오빠 나 좋아. 그럼요. 토니안 씨는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전지하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다라 씨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거봐. 그때 뭐지? 몰카예요? 저는 한때 진짜 다라 씨를 정말. 남자 나왔다. 근데 왜. 멋있다 진짜. 쭉 가지 않고. 슬슬슬슬. 느슨해지며. 그때 왜 안 갔어요? 지켜보길 잘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로. 서로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어요. 연결 본인 자체가 없었죠? 멋지다 진짜. 솔직히 얘기했다. 오 진짜. 사실 너무나 편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거죠. 되게 당황스럽지 않니 솔직히? 그치? 재밌다는데. 진짜 즐겨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라는 자기 분량이 많이 나와서. 맞아. 맞아. 만족하는 아이예요. 맞아 맞아. 난 니가 행복하면 됐어. 아 천넘가 천넘. 아 이런 극찬을 해주셨네요. 산따라를 처음 봤을 때. 제 2의. 도하라고 느껴서. 회사에 꼭. 영입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극찬이다 극찬. 이게 이제. 15년 전인가? 아 필리핀에 있을 때요? 네네. 진짜 옛날 얘기구나.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이 산다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맞아 맞아. 아 귀엽다.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너무 추워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한참. 제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 가수 제작이요. 너무. 딱 왔어요? 이거는 진짜. 보아를 능가할 수 있는. 아 드디어 여가수가. 여소녀가 이렇게. 필리핀에 했구나. 내가 필리핀을 가설해도 내가 진짜. 아 오셨어요. 영입을 해야겠다. 네. 나는 산다라가 친구를 꼭 내가.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기사가 날 거예요. YG와. 맞아요. 계약을 하게 됐다. 정말 늦었네. 근데 사실. 더 잘 된 일이겠구나. 잠시만요. 그럼 그때부터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냥. 너무 길게 지켜봤다. 너무 길게. 잠깐만. 마음이 좀. 죄송합니다. 지금도 회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끌어올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봤는데. 계약이 언제 끝나지? 15년째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너무 오래 봤네. 그때도 단순히. 정말. 가수로서. 그때는 진짜로 가수로서.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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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동생으로서. 동생으로서. 그럼. 나중에는. 방법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설레기간에 가만히 있어야겠네. 화끈 지켜버리세요. 화끈 지켜버리세요. 토니 씨가 자꾸 마음이 복잡하다. 편한 사이인데. 왜 이러냐. 본인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토니 씨가. 본인의. 본인의. 본인 프로그램 회식자는 내팽개치고. 오직 산다라 씨를 보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회식자를 가셨잖아. 내가 얘기를 해야 정말. 진짜. 내가 이 분이랑 같이 해요. 물을 매달렸는데. 몇 년 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찾아났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내가. 증인이 있잖아. 인정. 내가 진짜 이거. 이거는 인정. 내 척이 맞았네 그럼. 크리스마스 때. 본인이 얘기하세요. 제가 또. 살 붙여서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재작년에. 그때는 제가 다라 씨를 전혀 몰랐었을 때인데. 그 친한 PD 분이 계셔가지고. 회식을 이제 한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는. 뷰티 프로그램. 뷰티 프로그램이었는데. 회식을 하는데.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도.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한번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 여식이 있었는데. 하나 막 그 때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래. 나도 탄 사람 좋지. 그래. 이사만 나가고. 다라 씨가. 다라 씨가 그때만 해도. 회식 자리를 가거나 또 그러질 않았었어요. 네. 낯가리고 그래서. 딱 밥 먹고 집에 가고. 솔리 오빠는 제 매니저들이랑 아침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 자리에서. 알죠. 왜 마셨겠어요. 왜 다라 매니저. 일단 지금. 사람들은 섭외하는구나. 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지켜본 거 지금 15년 반이에요. 올드보이에요. 어머끼가. 올드보이. 15년인 거 알았으면. 얘도 그냥 받아줬을까. 아. 아. 네. 뭔가 기분은 좋으세요 지금. 그냥. 그냥 나. 다음 주 잘할 수 있지? 좋습니다. 아주. 그럼 됐어. 훈훈하다. 이거 훈훈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굳이 뭐. 분위기 좋은데 왜. 참고를 끼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요. 산다라 씨는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어요. 나 그 얘기를 진짜.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누구 누구. 알고 있군요. 다라 씨는. 은지훈 씨 좋아하잖아요. 진짜. 아직도. 아직이야? 아직까지도 있지. 빨리 얘기해. 오. 토니 씨 귀가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정돈 됐어요 오빠. 괜찮아요. 아. 애초에 또 디스키스 이렇게 또 싸우나요? 옛날에. 던지 않아요. 우리 오빠들이랑 싸우면 되지 마요. 여자를 두고 재키노래 그런 구조 있었어. 어떻게 널 잊어해. 어떻게. 어떻게. 아. 그 부분은 모르시는데. 이거 보고 최초 공개예요 지금? 아. 그래요? 언제부터 지켜봤어요 은지훈 씨는? 97년도부터. 진짜. 아니 아니. 근데 현재까지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켜봐서 현재까지도. 아니. 최근에 같은 회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아. 공연장에 갔는데. 너무. 너무. 까리하시고. 뭔가 너무. 신데래. 신데래. 아. 신데래. 신데래. 아. 신데래. 예. 예. очень. 예. 예. 네. 25 sentbically. 9 예. 너와 나 특별해 이러니까 눈치 없는데 연애를 보다니 난 또 잘할 수 있어 니가 삐지해준 거 아니야 네 어 네? 지원 오빠 시간 됐으면 떡볶이랑 맥주 한잔? 어머 어떻게 하는지 진짜 좋아요 언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기 또 코너가 생겼어요 아직도요? 나는 이제 정리된 줄 알았어 진심에서 사실 이렇게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아까 처음부터 상황이 너무 불편했던게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 같아 나 울어도 내 ink 응 진짜 절친이라면 달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희생이요? 대박이다. 달아야. 자세가 좋아. 멋지다. 제일 멋있는 우리 토니오빠. 달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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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야. 가자. 자, 오빠 주세요. 진심이었나 봐. 바로 앉아서. 달아갑니다. 달아갑니다. 오케이. 왔어. 바로 잘한다. 잘해. 잘해. 웨이브 올라오. 유명한 소. 웨이브 올라오는 소. 와. 진짜. 친한 그 여자친의 고정 자리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토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죠 진짜. 이런 분들이면 진짜 평생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타임에 물어봤을때 은지환 토니. 하나 둘 셋, 토니. 토니. 와, 의미 있네요. 의미 있어요. 와, 내가 지금 약간 갈비뼈 나갔는데 보람이 있었어요. 와...